일 안 할꺼야? 일 안 할꺼냐고 일 안 할꺼냐고 일하는 중 잘 어울리네 시키지도 않는 일 왜? 이것만 닦아놓고 가려고 알바생이 마음대로 반차? 고양이가 은혜 갚는다고 누가 그런거냐 니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은 나거든? 얼어 죽을 뻔한거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살려줬더니 아 기억 안 나 오빠 니 발톱 자국 왜 줬어? 내가 버려두지 나 같았거든 내가? 내가 버려줬었어 나도 버려줬었어 나도 버려줬었어 됐다 내가 왜 너한테 나 불쌍해? 불쌍하면 돈 주돈대 기부금인가? 아휴... 참... 일 그만둬 손주들아 다짓금 양아치... 야... 놀아줘 다짓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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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짓금